그림 앞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내 집은 미술관 지금 시작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묘사한 그림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원죄를 사할 목적으로 대신 죽으시기 위해 오신 것을 강조하는 차가운 탄생의 그림이 있고요. 출생을 축하하는 가족 분위기의 따스한 탄생의 그림이 있으며 출산 당시 아기 낳을 곳을 찾지 못했던 열악한 환경을 표현한 풍경적인 탄생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로 분류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림은 가족과 목동들과 동물들이 모여 축하하는 따스한 작품입니다.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시대인 바로 그 시대를 살았던 북유럽 회화의거장 제라드 보노노스트의 목자들을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그림 전체를 간략히 살펴볼까요? 배경이 짙은 어둠 속에 있고 협소한 장소입니다. 인공빛이 전혀 없는 외양간인데 아기 예수의 환한 모습이 먼저 눈에 띕니다. 아기 예수에게서 발산되는 저 빛은 하나님 되시는 신성을 나타내며 어머니 마리아의 몸과 얼굴을 비춰 함께한 사람들과 장소를 밝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에 따른 빛이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곳이 구절 속에 나오는 외양간인 것은 예수님을 누이신 곳에 볏짚이 놓였고 앞에 있는 양이 이 볏짚을 먹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 예수와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 그리고 주님을 반기는 건장한 목동들과 듬직한 소 한 마리와 귀여운 양 한 마리가 함께합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관객은 정면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기에 멀리서 무심히 쳐다보는 행인이 아니라 가까이서 베들레헴 외양간에 함께하는 참석자로 서있게 합니다. 인물들의 표정과 동작과 빛의 조절에 의해 묘사된 표현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의장으로 인도합니다. 카라바조의 영향을 많이 받은 화가이지만 인물 묘사와 빛과 어둠의 활용을 부드럽게 활용해 성경적 인물들을 자극적이지 않게 묘사했습니다. 이 작품을 중세명작에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무엇일까요? 화가의 연출력과 빛을 활용한 표현력입니다. 르네상스 당시에 남부유럽의 회화는 인물들의 표현을 인률적으로 화려하고 존엄하고 성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때 화가 카라바조가 해성같이 나타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길거리에서 늘 대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로 그렸습니다. 이 화가는 그런 카라바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결과로 이 작품에서도 그의 영향으로 보이는 연출력 이발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주제를 강조하고 몰입시키기 위해 최대한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시킨 점입니다. 공간이 넓으면 뭔가를 등장시켜야겠죠? 그것을 줄이기 위해 협소하고 밀집된 연극적 연출을 구성했습니다. 또 하나는 카라바조의 빛과 어둠의 극적인 대비를 활용한 표현력입니다. 이를 테네브리즘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조금 어렵죠?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촛불을 상기하시면 됩니다. 촛불을 켜면 불이 밝은 앞쪽은 강하게 밝지만 등 뒤로는 짙은 어둠이 생기죠. 이런 빛과 어둠의 과학성을 화폭에 도입해 화가의 메시지로 전달하는 화법입니다. 이런 기술은 초기 미술가들에 의해 이미 사용된 것이지만 미술사에서 큰 획을 그으며 화폭에 등장시켜 새로운 장르를 출발시킨 장본인이 카라바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회자됩니다. 빛과 어두움, 연출적 구성이란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곳에는 인공광이 없고 아기 예수가 스스로 세상을 향해 비추는 영광의 빛만 드러납니다. 이 빛에 반사된 마리아의 몸은 매우 밝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어두워지게 표현되었습니다. 연극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효과와 유사합니다. 화가의 구성방법인 조밀한 연극적 연출과 빛과 어둠의 활용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제 왜 그림 속 인물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고 밝고 어둠이 있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집중해서 쳐다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죠? 이번에는 그림의 구성과 이야기의 뼈대를 이루는 구도를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구도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입니다. 마리아를 중앙에 두고 인물들이 동그란 원을 형성했습니다. 이 원의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리아의 오른손이 아기 예수의 흰 포대기를 이 원에 맞춰 올렸습니다. 원의 특성은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따스한 탄생에 잘 어울리는 구도입니다. 둘째는 대각선입니다. 마리아의 머리가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죠? 그 기울기에 따라 대각선이 형성됩니다. 요셉의 머리도 이 선에 맞추어 키높이가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보면 이 대각선으로 인해 성가족과 목동들이 나뉘어집니다. 화가가 이 대각선을 활용한 것은 단순히 인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그 이유가 보이세요? 대각선 구도가 빈 공간 한 곳을 확보하게 합니다. 무엇을 위한 공간일까 궁금해지네요. 이제 그림의 뼈대를 이해하셨으니 구세주로 오신 귀여운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볼까요? 아기 예수의 모습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보다는 의사 전달이 가능한 유아로 설정해 그렸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린 사실주의적 화풍이지만 이런 부분은 상상을 가미해 표현한 장면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듯한 아기의 모습이죠? 뭔가를 얘기하려는 눈으로 엄마인 마리아를 향하며 손짓합니다. 이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 화가는 수많은 신생아와 유아들을 찾아가며 스케치했을 것입니다. 화가의 노력이 눈에 보입니다. 사진을 배우면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사진은 발로 찍는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현장을 찾아다녀야 한다는 뜻인데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로 써 현장을 찾아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그려보며 발전한 것이 미술사입니다. 아기가 있는 현장에 찾아가 스케치했을 화가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탄생 장면의 감동 속에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그림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이 탄생은 남녀의 육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통해 성령 잉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탄생이란 주제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자 아버지 요셉의 존재를 드러내거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남성적인 능력을 제거하고자 대부분 할아버지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 그림에서도 최대한 나이들게 표현했고 몸과 얼굴의 그림자를 넣어 어둠 속에 있게 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반면에 성령 잉태를 감당한 당사자인 처녀 마리아는 젊고에 뜬 여성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 화가로서는 참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성을 육체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처녀지만 출산 경험을 지닌 여성으로서 묘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는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까요? 얼굴 표정에는 여전히 애뜬 처녀의 모습을 지니게 하고 행동으로서는 자신이 출산한 아기에 대해 한없는 사랑을 지닌 어머니로서의 몸 동작을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두 팔을 크게 벌린 채 아기 포대기를 길게 잡음으로써 어머니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음을 보입니다. 엄마의 큰 가슴에 아기가 쏙 들어가도록 비율이 조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술관의 서이주 제2그림을 보신다면 동정녀이자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림 감상에 발을 들이지 않으셨다면 단순히 아 성모 마리아구나 하고 지날 수 있지만 세밀하게 명화를 소개하는 저희 채널을 통해 명화를 접하신 분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마리아는 동정녀로서 아이를 잉태한 여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이 부분을 화가가 어떻게 묘사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로서 자녀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과 원죄를 지닌 한 인간으로서 구세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이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화가마다 풀어가는 방식이나 묘사하는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씩 설명해 드리는 것을 통해 중세 그림을 알게 되니 어떠세요? 한 편 한 편 함께 그림 여행을 하시다 보면 초보자가 아는 그림 앞 3초 감상을 탈출하시게 됩니다. 어느 순간 30분 넘게 그림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림 감상이 책 읽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책이라도 20페이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책을 쉽게 마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목동들을 살펴보시면 초기 기독 교작품인지 후기 기독 교작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초기 미술에서는 목동들의 직업을 폄하해서 대부분 등장시키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대우가 달라졌는데요. 특히 목동들의 사역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해석한 화가들이 그 중요성을 감안해 그림의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목동들의 몸집이 점점 커지고 아기 예수 곁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는 요셉의 크기와 동일하며 아기 예수 바로 곁에 있습니다. 목동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묘사입니다. 목동들의 몸이 크기와 아기 예수와의 거리가 미술사의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그림에서 이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화가는 이들 목동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작품이 따스한 그림이 될 수 있게 하는 큰 요인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신 예수가 외양간에서 태어났고 곧구 유통에 뉘어있는 모습은 사실 서글픕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서글픔보다는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죠? 이 작품에서 목동들은 온도계 역할을 하는 인물들입니다. 온도계가 장착된 중세명화입니다. 이번에는 중세명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구성과 구도의 한 특별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직선상의 인물들이나 중요한 요소를 나열시키는 방법입니다. 아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엄마 마리아, 병풍처럼 든든하며 과묵한 신앙심이 보이는 아빠 요셉, 기쁨 가득한 얼굴과 경외심이 담긴 목동의 몸동작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한직선상에 있죠? 이런 구성이 가로로, 세로로 또는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상하실 때 이렇게 그림 속 인물들을 잘라서 살펴보시면 또 다른 감상의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사각사각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조용히 작품에 귀 기울이면 귀여운 동물이 밥을 먹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나를 빨리 소개하지 않느냐며 구유 속에 볏짚을 먹고 있는 양의 밥 먹는 소리입니다. 이곳이 외양간이기에 위쪽에는 소가 있고 아래쪽에는 양이 있습니다. 아기 예수가 외양간에서 태어났기에 예수 탄생에 함께 등장하는 동물입니다. 보통은 이곳에 소와 나귀가 등장합니다. 소는 구약의 동물로 등장하며 나귀는 당시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이 등장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양은 두 개의 상징을 찌닙니다. 처형당할 예수를 상징하기도 하고 목자 이돌봄이 필요한 일반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처형당할 때의 상징은 묶여있는 양으로 표현되며 목자 이돌봄이 필요한 일반인의 상징은 예수가 가슴에 안고 있는 양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발관의 달력에 많이 등장했던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있는 양은 어떤 상징을 찌냈나요? 끌려가 처형당하는 상징보다는 영의양식을 먹고 무럭무럭자라는 제자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볕단은 빵이며 빵은 예수의 몸을 상징합니다. 즉 말씀인 예수를 먹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제자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동물이 등장하는지 왜 양이 등장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외양간이라 동물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록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구약에 예언된 양의 기록을 읽어드립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제 그림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화가가오리에게 초대장을 보내주셨네요. 혹시 초대장이 보이세요? 이 그림은 관객인 나를 초대하는 초청장을 첨부한 작품입니다. 한 곳 빈 공간이 보이죠? 화가가 관객인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빈자리입니다. 저 빈자리 의미는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에게 그림 속으로 들어와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축하하자는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떠나며 그림을 바라보니 인류가 지닌 언제를 상징하는 듯한 검은 배경이 더욱 검게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의 구원자 되심이 더욱 환하게 드러납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손을 꼭 쥐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요셉의 손에 눈길이 오래 머뭅니다. 목동들이 따스하게 온도를 높이는 온도계가 되며 그림을 보는 날을 초대한 몇백 년 전에 한 화가의 마음 도전에 받는 중세명화였습니다. 저는 다음 그림 여행을 준비해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 머무시길 기도 드리며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진 명화를 찾아 세밀이 그 내용을 살펴보는 새로운 명화 속의 채널 내 집은 미술관이었습니다.